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답답하지만 또 정치가 또 필요하니까 이 친명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정치적 출세를 옹호하는 친위부대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일체 문 전 대통령이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중요한 현안 같으면 대부분 자기 입장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성명서라든지 이런 걸 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 신문이 다루었네요 친명의 분노 문재인으로 향하다 이재명 선고 입장문을 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선고 여파 문재인에 대한 불만으로 번져 문재인 이재명 1심 성급법 위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명인사들 친문계의 입장을 내줄 것을 문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데 뭐 대개 제목에서 보다시피 전혀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한 신문과 통화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이 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내는 것은 야당에 어련히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야권 단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여러 창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입장을 내줄 수 있는지 다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 문 전 대통령도 참 조금 난감할 거 아닙니까 3인 재판부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무라 할 수도 없고 본인도 여러분들 성급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를 다 봤을 건데 그게 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안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판사들이 다 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는데 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조국 혁신당의 태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조국 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제2시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또 이제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 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옹호하는 발언을 내기가 참 곤란할 겁니다 어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김문기 고 김문기 차장과 관련된 건 3개 정도가 쟁점이었는데 2개 정도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유죄인데 3인 합의부의 판사들은 무죄로 해 준 거 아닙니까 3개 가운데 2개 그다음에 사진을 조작했다는 그 건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판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3분의 1은 무죄 3분의 1은 유죄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도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판사를 나무라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국 씨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뭐 여기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나 이제 참 사람은 개인이든 또 무리를 지었었던 사는 사람이든 간에 이게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살려야겠다 그게 이제 목표가 되고 나면 사실도 없고 진실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참 겁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재 같은 것이 시작이 되고 나면 몇십 년 가지 않습니까 그게 독재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 사람으로 안 보이겠죠 뭐 북한의 여러분들 김정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민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거짓이 거짓으로 안 보이는 거죠 제 3자 눈에는 뭐 완벽한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렇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